진짜 믿으세요? 여기서 막걸리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온다는 말이요. 사장님 혹시 민박 같은 건 안 하세요? 돌아온다. 누가 돌아왔나. 이 하늘에 도망간지 팔려 이거. 이 군대 가는 아들 안 왔고. 이 집도 침대도 그 선수 놈도.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나 봅니다. 누구를 기다립니까? 아니요. 없어요. 성천은 기다리는 사람만 받으니까. 그래도 찾았어야지.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어떻게든 찾았어야지. 돌아오기는 뭘 돌아와요. 이제 그만 될지 기다려요. 살아에서 스며된 날은 돌아온다. 다들 못지 않으려고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마지막 끈 같은 겁니다. 지민 기준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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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